오늘 전국 곳곳에 산발적으로 비나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수도권은 오늘 밤까지 그 밖의 전국은 내일 아침까지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고요. 특히 오늘 밤 사이에는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도로 곳곳에 살얼음이 만들어지겠습니다. 내일은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추위 대비도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뚝 떨어지겠고 특히 목요일에는 영하 7도로 추위가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한편 동해안은 대기가 계속 건조한 가운데 내일부터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산불 사고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밤부터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서쪽 지역은 대기질이 탁해졌는데요. 내일 오전까지 중부와 영남 지역은 대기질이 탁하겠지만 오후부터는 깨끗해지겠습니다. 모레는 경기 남부와 충남, 전북에 금요일에는 호남과 제주에 비나 눈이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